하룻밤에 읽는 고려사 최용범 지음 출판사 페이퍼로드 왕건 준비된 쿠데타로 고려를 건국하다 신라 말기엔 정치는 물란하고 백성들은 흩어져 설박추연 중에 배반한 곳이 절반이나 되었다 언곳과 가까운 곳에서 무토적대들이 벌대처럼 일어났고 개미대처럼 모여들었다 삼국사기 권 50열전 이는 구세기 말 신라의 모습이다 구세기 말의 신라는 이미 지배력이 땅에 떨어졌던 시기였다 강과 손을 잡고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대동강 이남 지역을 통치했던 신라는 768년부터 시작된 왕위계승전쟁과 군진 세력과의 반란으로 나라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이 일렀다 특히 진성여왕 때에 이르러서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이뤄서는 전국이 내란 상태에 돌입해 있었다 지방의 군요는 군태수나 현령들이 독재적으로 무장한 뒤 성주나 장군으로 칭하며 자립적인 힘을 가졌다 이제 그들은 신라 정부의 명령을 받은 지방조직이 아닌 언제든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 수 있는 독립적인 세력이 된 것이다 또한 정부에 반기를 든 반란군은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며 각기 지방에 할구하기 시작했다 사볼주의 원종과 애노, 죽주의 기원, 북원의 양길 등이 바로 그들이었다 이들 중 세력이 강성했던 집단은 지방의 새로운 정권을 세워 신라 정부에 대항한 뒤 한반도의 지배권을 노리기까지 했다 완산주에 근거한 견언과 절원에 근거한 궁예가 대표적인 세력이라 할 수 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과도기는 대망을 가진 자들에겐 절호의 기해인 셈이었다 후한말 영웅 조조, 유비, 송건 등이 삼국시대를 풍미했던 것처럼 구세기말 한반도는 견언, 궁예, 왕권이라는 권출한 영웅들이 일진일태를 거듭하는 각축장이었던 것이다 농민의 아들, 견언 견언은 상주 가은연 출신이다 아버지 아자개는 농사를 짓다 무리를 모아 장군을 자체한 인물이었다 권영과 관련해 전해지는 흥미로운 전설이 하나 있다 견언이 아직 퍼대기에 있을 무렵 그의 어머니가 아자개에게 밥을 가져다 주는 길에 아이를 숲을 아래로 내려두었다 그리고 그때 호랑이가 나타나 견언에게 젖을 물러주었다고 한다 그 견언은 호랑이의 자식이란 전설이 따르게 된 것이다 체구가 장대하고 담력이 셌던 견언은 신라 군인이 되어 서남해양의 국경을 지켰다 그는 창을 베고 자며 적을 기다렸고 용기 또한 늘 병종보다 앞섰다 변방에서 견언은 신라의 새망을 직시할 수 있었는데 이에 견언은 지방군 조직에 벗어나 뜻을 같이하는 무리를 모은 뒤 독립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파죽지세로 서남지방에 주연을 쳐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까지 했다 이에 견언은 전라도와 충청도의 일부 옛 백제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백제의 부흥가치를 들고는 900년 후백제를 건국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1년 뒤 궁예는 후고구려를 건국한다 이후 견언과 궁예는 18년간을 라이벌로서 한반도 곳곳에서 충돌하게 된다 공예는 극적인 일생을 살다간 인물이다 신라 제47대 현황왕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제48대 경문왕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실상은 벌어진 왕자였다 영웅의 신화가 그러하듯 궁예는 죽음 일보 직전에 유모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한눈을 잃어 액구가 되었다 궁예는 신분을 숨긴 채 세달사 승려 선종으로 살다 뜻을 품고는 세상으로 나갔다 그렇게 891년 궁예는 죽조에 근거한 기원의 무리에 들어간다 허나 기원은 궁예란 인물의 그릇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듬해 궁예는 다시 길을 떠나 부근에 자리한 양길에게가 제 뜻을 펴기 시작한다 양길은 궁예를 높이 평가하여 영토 확장의 중택을 맡기게 되는데 궁예는 성공적으로 정복 활동을 펼쳤고 그를 따르는 무리에 의해 장군으로 추대되게 된다 901년 궁예는 마침내 철원을 근거지로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하여 후 고구려를 세우게 된다 이윽고 명주와 한산주, 배서도와 상주 등을 석원하여 911년에는 북쪽으로 평양까지 남쪽으로는 상주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호족의 아들 왕건 궁예가 양국 간 대결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왕건이라는 뛰어난 장군을 수화해두었기 때문이다 왕건은 송악의 호족 집안에서 뛰어났다 왕건의 집안은 대대로 중국 무역에 종사해 왔는데 특히 조부 작재건은 직접 무역선을 타고 다니며 활동한 뒤 엄청난 부를 쌓았다 작재건은 재력뿐만 아니라 무력까지 확보했다 당시 바닷가에 횡행하는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작재건의 아들 용건 역시 무역업에 종사하며 개성 주변의 호족과 혼인 등을 통해 탄탄한 세력을 쌓은 인물이었다 그렇다고 궁예나 겨년처럼 독자적인 정권을 세울 정도로 강성하진 않았다 이에 용건은 철원 지방을 중심으로 세력을 뻗쳐나가는 궁예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용건은 자신과 아들 왕건의 운명을 궁예에 걸어보기로 마음먹었다 용건은 궁예에게 한 판에 승부수를 던지게 되는데 자신이 장악하고 있었던 송악을 궁예에게 바치기로 한 것이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었다 대왕께서 만일 조선, 숙신, 변한 땅의 왕이 되시려면 우선 송악의 성을 쌓고 저희 큰아들을 성주로 삼으심이 좋을 것입니다 고려사 권일 태조총서 이는 송악을 전략적인 요충주로 삼을 것과 아들 왕건을 송악의 태수로 임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궁예는 흔쾌히 승락을 했다 막강한 재력을 가진 개성제일의 호족을 수화로 거느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해량 세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왕건은 궁예의 수화로서 탁월한 궁궁을 세우게 된다 903년 금성전투에서 승리하여 10여 9년을 점령하는 한편 912년엔 덕진포에서 견훤이 직접 지휘하는 후백제군을 완파하게 된다 해상 세력의 후회답게 수전에 강했던 왕건은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 해안까지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고려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한 셈이었다 이러한 노력과 승리의 대가로 왕건은 파진창에 올라 시중이 되게 된다 이는 태봉 조정에서 오를 수 있는 가히 최고의 지휘였다 궁예 대 왕건 왕건이 이렇게 세력을 얻는 동안 궁예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게 된다 양길에서 얻은 도적 무리를 세력의 기반으로 이뤄산 궁예는 견훤처럼 고향에 근거를 두지도 않았고 왕건처럼 튼튼한 호적적 기반까지 없었다 다양한 세력의 연합체인 후 고구려에서 궁예는 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독재적 국가 이념을 세우기 위해 진력하기 시작한다 904년 국호를 마진이라고 하고 정주인 수천 명을 세도읍인 철원으로 이주시킨 것도 다시 911년 국호를 태봉이라 바꾼 것도 신의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러한 궁예의 정책은 너무나 급진적이고 무리수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초조함에 사로잡힌 궁예는 공포 정치로 일관하게 된다 자신의 부인 강씨와 아들까지 믿지 못해 죽이고는 무무관리에 평민에 이르기까지 반역에 조짐 있는 자는 모조리 처형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심은 극도로 달라져서 쿠데타에 빌미를 주게 됐는데 왕건 역시 궁예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으나 참모인 처형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왕건은 위험한 중앙정계에 남아있기보다는 자청하며 외직으로 나아갔다 왕건은 자신의 전공을 세운 나주 등지에서 세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한 쿠데타 준비에 들어갔다 왕건이 왕에 오르고 신라를 얻었다는 도참예언이 쓰인 거울로 개경민심을 조작하는가 하면 궁예의 친위 세력이었던 아지테를 중심으로 한 청주인들을 제거하며 입지를 다져나갔다 결국 918년 왕건은 홍유, 배영경, 신승겸, 복지겸 등 쿠데타 세력의 추대를 받아 왕이 오르게 된다 탁월한 전략구사로 난세를 통일하다 고려 건국 초기의 왕건의 입질은 불안하게만 했다 궁예의 지지 세력이 여전히 남아 반 쿠데타를 기도한 것이다 먼저 왕건이 즉위한 지 4일 만에 처우의 불만을 품은 환성길이 반란을 획직했다 환성길은 궁예를 축주라는 데 함께 했던 인물로 청주인 임충길과 배종교 등도 같이 반란을 꾀한 것이다 게다가 옹주와 운주 등 십여개의 주연이 배반하여 후백제에 투항하기도 했다 왕건의 정치적 권위는 궁예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권국 첫해 나주도 대행 대시 중에 임명된 구진은 이전 임금 땐 오랫동안 지방에서 수고했습니다 고려사 권일 태조 라며 인사발령을 거부하는 일까지 있었다 왕건은 이런 구진에 대해 예전에 나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한 번도 수고했다는 핑계를 대고 사양하지 못했던 건 임금의 위험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라며 탄색해 맞지 않았다 한마디로 임금으로서의 영이 서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부적 불안 요소를 더욱 부채질한 것은 후백제의 강력한 군사력이었다 고려 건국 초기 10년간은 후백제가 전투에서 우위를 차지했던 것이다 하지만 왕건은 서두르지 않았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태도를 보이며 때를 기다렸다 전국 각초의 호족들에게도 억압보단 회유책을 쓴 것이다 그 결과 견훤의 아버지 아자기를 비롯해 명주 순식, 진보 홍술 등의 아홉 개의 성의 장수들은 자진하여 투항하기 시작했다 특히 강력한 세력을 자랑했던 명주 호족 순식은 궁의 오렌지지 세력으로서 왕군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인물이었다 왕군은 이들을 무력보다는 폭력으로 감화시켰던 것이다 햇볕 정책으로 호삼국 통일의 주도권을 지다 고려가 후백제와의 쟁패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한 전략적인 선택은 신라에 대한 왕군의 햇볕 정책이었다 공인은 신라의 생계적 적개심을 품고 있어서 늘 강경책을 고수해왔다 그를 버린 신라 왕실을 향한 강한 적개심은 영주 부석사를 난입해 벽에 그려진 신라 왕의 화상을 칼로 베어버릴 정도로 대단했다 하지만 왕권이 집권하게 되면서 대신라 정책은 포용 정책으로 바뀌어 갔다 신라와 화친하여 손을 잡고 후백제를 치는 전략을 택했다 그에 반해 후백제는 궁의가 사라진 고려는 일단 방치한 뒤에 신라를 먼저 침략하는 전략을 택했다 약자를 먼저 제압한 뒤 고려와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이려는 계획이었다 그래서 918년 왕권이 즉위하자 축하 사절단까지 보냈고 920년 9월엔 아찬 공달을 보내 공작선과 지리산 죽전을 선물로 보내기도 했다 견훤의 이러한 태도는 후백제가 신라를 침공하는데 고려가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리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선물을 보낸 다음 달인 10월 신라 대야성을 빼앗고 진레군 지방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다급해진 신라는 고려에 원병을 요청했고 왕권은 즉각 군사를 보내 후백제군을 물리치게 된다 이로써 고려는 신라와는 동맹관계를 후백제와는 적대관계를 선택했던 것이다 왕권의 대신라 햇볕 정책은 신라 변경의 각 지방이 남진에 내려오는 고려에 자발적으로 투항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나왔다 그러나 건국 직후 고려의 군사력은 후백제에 뒤쳐져 있었고 925년 고려는 조물성에서 후백제에게 패하여 견훤과 화친을 청하며 볼모를 교환했다 그리고 왕권은 자신보다 10살 위인 견훤을 상보로 삼았다 신라를 치는데 몰골한 견훤은 고려의 화친에 응하였고 조물성 전투 이후 신라의 20여 성을 점령했다 후백제의 대신라 공격이 절정에 달한 것은 927년이었다 견훤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금성까지 들어가 호석정에 있던 경혜왕을 자결하게 하고 비빈을 강탈했다 그리고는 경혜왕의 사촌이자 헝강왕의 외손인 김부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된다 왕권은 후백제의 원병 요충에 군사 5천명을 이끌고 경주로 향했으나 함락을 막아내진 못했다 그리고 태각하는 견훤과 팔공산 일대에서 격전을 벌었으나 대패하고 말았는데 고려는 이 전투에서 신순경, 김락 등의 명장을 잃게 된다 내분으로 몰락한 후백제 팔공산 전투 이후 고려와 후백제의 대립은 한층 더 격렬해지기 시작한다 이듬해인 928년 5월과 11월에는 후백제가 각각 강주와 5억 옥선을 공격하여 타격을 입히는 등 5차례 전투에서 고려에 승리한다 929년엔 견훤의 의성을 공격하여 왕권의 한쪽 팔이라고 할 수 있는 성주 홍술의 목을 베기도 했다 하지만 후백제의 전승 행진은 930년 고창 병산 전투에서 고려에 대패하며 멈추게 된다 후백제군 8천명이 사륙된 고창 전투로 영안, 하국 등 39년이 고려에 항복했고 명주에서 흥래부에 이르기까지 110여 성이 고려에 넘어갔다 고창 전투에서 고려가 대승을 거두자 신라는 고려에 더욱더 밀접하게 된다 931년 신라의 경순왕은 왕군을 초청하여 연을 베풀었다 삼국사기에는 당시 신라의 백성들이 예전 견훤이 왔을 땐 승냥이와 호랑이를 만난 것 같았는데 지금 왕궁이 오니 부모를 뵌 듯하다 라고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리고 이런 연애는 훗날 신라가 고려의 나라를 바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편 후백제는 고창 전투 뒤에도 수철의 공격에 나섰지만 대세를 뒤엎기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후백제에서 왕이 계생을 둘러싼 내분이 발발하기 시작한다 935년 3월 견윤인 넷째 금강을 후계자로 정하려고 하자 마다들인 신검을 비롯한 양검, 용검 삼형제가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이에 삼형제는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고 금강을 죽인 뒤에 신검을 왕에 올렸다 견훤은 금산사에서 3개월간 갇혀있다가 그의 6월 탈출을 시도하여 고려에 기부하게 된다 왕궁은 견훤을 맞이하여 상보라고 부르며 주위를 백간이 위에 두고 양주를 시급으로 주었다 이윽고 대세가 고려에 기운 것을 안 경순왕 역시 신라를 고려에 바치게 된다 왕궁은 경순왕에게 자신의 딸 낭랑공주를 배필로 주고 정승공의 봉해 태자보다 높은 이유를 받게 했다 경주는 경순왕의 시급이 되었다 이렇게 신라를 병합한 고려는 후백제를 정벌할 준비에 들어갔다 견훤에 사위기도 한 후백제의 장군 박영규는 사람을 보내 후백제를 치면 내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오기도 했다 그렇게 936년 9월 왕궁은 직접 대군을 거느리고 일천리 전투에서 신검군과 싸워 대승을 거두게 된다 이로써 왕궁은 전쟁터에 뛰어든지 40년 만에 삼국을 통일한 것이다 고구려 옛 땅의 회복을 꿈꾸다 충선왕은 원에 있을 때 조맹부 영복 등 당대 문인들과 토론을 즐겼다 충선왕은 역사에 해박했는데 태조 왕권을 송태조 조강윤에게 비하여 우리 태조의 도량과 덕량은 중국에서 대원하셨으면 마땅히 송태조보다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특히 조강윤이 송을 일으켜 진과 한이 차지했던 광대한 영토를 다시 평정하려고 했던 것처럼 왕권 역시 고구려의 옛 영토를 대척했다는 열망이 컸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태조는 왕에 오른 뒤에 아직 김부가 귀구하지 않았고 견훈도 잡히지도 않는데도 누차 서경에 행차하여 북방 변경을 순행했다 그 뜻은 역시 고구려 동명왕의 옛 영토를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이어져온 나는 귀한 물건으로 여기만 후명 사만을 석권한 후에 그것을 차지하고자 할 것일 터 대조의 의도가 대조의 의도가 어찌 닭을 잡고 오리를 치는데 그칠 다름이었겠는가 고려사 권위 이재현의 찬 나는 고구려인이다 태조는 쿠데타를 일으킨 뒤 국회가 태봉으로 바꿨던 국효를 고려로 되돌려 고구려 계승의지를 드러냈다 태조의 고구려 계승의식은 손주가 백두산으로 기반으로 한 고구려란 후예라는 점과 한반도 중북부 지방 즉 고려의 영토의 주민 대다수가 고구려의 유목민이라는 현실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중국인들 또한 고려란 명칭을 옛 고구려와 이어진 것으로 인식했다고 한다 국호를 고려라 할 만큼 고구려의 옛 영토 회복에 대한 열망이 컸던 태조는 후삼국 통일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배어가 되어 잡초가 무성한 석영의 새로의 성을 쌓고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훈유 십조에서도 후대 왕들에게 1년에 100일간은 석영에 머물토록 했다 내가 사만삼천의 은밀한 도움으로 대업을 이루었다 석영은 수도기 순주로워 우리나라 짐에게 뿌리가 되고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니 내 계절의 중간달마다 100일씩을 머물러 안녕을 이루게 하라 고려사 권위 태조 26년 4월 태조는 건국 초기 후백제와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동북쪽으로는 유금필을 출장시켜 여진부력을 쫓아내기도 했다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한 태조의 노력은 고란의 멸망으로 고려로 명망해온 발해 유민을 우대한 데서도 볼 수가 있다 태조는 발해를 본래 나의 친척나라라고까지 부르며 동질감을 표시했다 934년 발해 태자 대광현이 백성 수만을 이끌고 귀순해오자 왕계라는 이름과 원보의 관직을 내렸다 태조는 발해에 대한 동질감을 표시로 발해를 멸망시킨 고란의 강한 적개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런 적개심 때문에 932년 고란이 사신 30명과 낙타 50피를 보내며 화친을 청해오자 고란은 일찍이 발해와 화친했으면서도 명약을 배반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으니 이는 심히 무도한 것이다 고려사 고언이 태조 25년 10월 이라고 말하면서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고는 사신 30명은 섬으로 귀향을 보낸 뒤 낙타는 만보교 아래 묶어 굶어죽게 했다 이러한 태조의 노력 덕분에 말년의 고려는 서북쪽으로는 천천강 유역인 안주지방까지 동북쪽으로는 연흥지방까지 국경을 넓혀갔다 그리고 태조의 북진 정책은 후대의 왕까지 이르게 된다 양날의 칼이 된 결혼 정책 태조 왕군은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왕비와 결혼한 왕으로 유명하다 태조는 총 29명의 배우자를 두었고 그 사이에서 25남 9위를 얻었다 후삼국시에 허다하게 남립했던 호족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려는 방식이었다 왕에 오르기 전에 왕군은 유천궁의 딸 신의 왕후 유씨와 나주 오다령군의 딸 장하왕후 오씨와 결혼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후 왕군은 다양한 계통의 사람들과 혼이 나기 시작한다 신선왕후 김씨는 자신의 딸을 내주었던 신라의 경순왕의 백부 김엉령의 딸이었다 또 동산원부의 박씨는 권연의 사이였던 박영규의 딸이었다 태조가 왕이 오른 뒤 맞이한 신명순성왕후 유씨는 충주호족 유국리의 딸이었고 광주원부인 왕씨와 소광주원부인 왕씨는 광주호족대광 왕교의 딸이었다 왕군은 적대적인 지역의 인사들을 포섭하기 위해 혼인관계를 맺기도 했다 종목부인의 왕씨와 대명주원부인의 왕씨는 왕군에게 오랫동안 복종하지 않아 애를 태우던 명주의 유력 세력인 왕경과 왕부에 따르기도 했다 이렇듯 태조는 다양한 지방 세력과 혼인관계를 맺었지만 자녀들의 혼사는 근친혼을 고집하고야만 한다 안성죽의 공주와 성무부인 박씨의 소생공주가 경순왕 김부와 결혼한 걸 제외하면 모두 이봉 남매끼리 결혼한 셈이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근친혼이지만 유력 호족과 자녀들이 결혼할 때 파생할 수 있는 왕실의 분열과 대립을 막고 왕군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태조가 다양한 세력과 맺은 혼인과 이후 자손들이 맺은 근친혼은 태조 사후왕위를 둘러싼 살벌한 다툼을 불러오기도 했다 주름살 임금 혜종 금이 약한 왕권의 비극 고려사에는 혜종의 출생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장호왕후 오씨는 나주 사람이었다 조부는 오부돈이고 부친은 다령군이니 대대로 목포에서 살았다 다른 군은 사간 연희의 딸 덕교와 혼인해 왕후를 낳았다 일찍 이 왕후가 폭우에서 용이 나와 배 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다 놀라 깨어나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니 부모도 기이하게 여겼다 얼마 후 태조가 수군 장군으로서 나주에 진술을 했는데 배를 목포에 정박시키고 시냇물을 바라보니 오색구름이 떠 있었다 갑은 즉 왕후가 빨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태조가 그녀를 불러 잠자리를 같이 했다 허나 왕후의 가문이 한미한 탓에 임신시키지 않으려고 도처리에 사정을 했는데 왕후가 이를 즉시 자신의 몸에 집어넣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혜종이라 한다 혜종은 얼굴에 돗자리 무늬가 새겨져 있어 세상은 혜종을 주름살 임금이라고 불렀다 고려사 권 88 장화왕후 오시열전 이 기록만 보면 왕권은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색안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빨래하고 있는 처자와 일시적인 관계를 맺고는 그 여자의 미천한 신분을 우려해 임신 많은 피해보려는 야비한 심산이 아닌가 그런데 이에 한술 더 떠 여자는 남자의 신분을 생각하여 배출된 정액을 자신의 몸에 집어넣는다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낳은 아들 혜종의 얼굴에 돗자리 무늬까지 있다는 얘기다 당시 개그무외 관계로 자식을 낳는 것은 하등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장화왕후 오시는 그다지 큰 세력은 아니었지만 해상 세력이 강성했던 나주 지방의 벌쪽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일까 그것은 이런 근거 없는 임신 과정을 조작하고 유포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력은 얼마 안 있어 혜종을 위협하고 축출한 뒤 정주를 왕위에 올린 충주 유씨 세력과 황주 황보시 계열인 건 두 말 나이가 없다 예고된 분란 사실 혜종의 측위 전부터 분란은 예고되어 있었다 혜종의 측위 과정은 순조롭지 않은데 태조는 상당한 무리수를 더 가며 918년 왕자 무를 태자로 책봉했다 이때 무인아이는 7세에 불과했다 고려사에 따르면 태조는 왕자 무를 태자로 세우려 했으나 장화왕후의 집안이 미천한 까닥에 신하들이 반대할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태조는 낡은 상자에 장포를 넣어 왕후에게 주었다 왕후가 이것을 박수리에게 보이고 박수리는 태조의 뜻을 알고 물을 정윤으로 세울 걸 정하였다 이렇듯 후계자 선정을 조심스럽게 해야 할 정도로 태조의 왕권은 강력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태조는 박수리를 혜종의 후견인으로 선정하고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다 당시 군지위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미의 딸과 경기 지방의 유력한 호족 왕교의 딸 정주 지역의 호족 김국률의 딸 등 유력 호족 집안의 딸들과 혜종을 결혼시켜 그의 지지 기반으로 삼게 했다 허나 태조의 치밀한 대비책에도 유력한 호족들이 전국에 산재 있는 상황에서는 별 소용이 없었다 특히나 태조와 혼인관계를 맺은 여타 호족 세력을 기반으로 한 왕자들 역시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위에 공연하게 도전해온 것이었다 이렇게 해종은 시안폭탄을 안은 채 즉의를 하게 된다 평민보다 못한 임금의 목숨 945년 1월 왕권에 대한 중대한 움직임이 일었다 해종이 943년 5월에 왕위에 올랐으니 제이한 지 채 2년도 안 된 시점이었다 해종의 장인 왕규가 왕의 이복 동생 요호와 소가 반란을 일으킨다고 보고해왔다 해종은 이 말을 듣고서 오히려 왕료와 왕소에게 은혜롭게 대했다 하루는 천문 관측을 맡고 있었던 최지몽이 이렇게 말했다 유성이 자미온을 보험했으니 나라에 반드시 역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해종은 왕규가 왕료와 왕소를 해치려는 징조로 짐작하여 장료를 왕소에게 시집 보내게 된다 그렇게 얼마 뒤 왕규는 외손자 광주원군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밤에 자객을 보내 해종을 죽이려고 했다 그때 해종은 자객을 한 주먹으로 때려 죽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반역 활동에도 해종은 이 사건을 불문에 부쳤다 참으로 미스터리가 아닐 수가 없다 신하가 임금을 죽이려 한 것을 분명히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후에도 최지몽이 가까운 실내에 병구가 있을 터이니 겉을 옮기라고 아뢰자 해종은 중강전으로 몰래 겉을 옮기게 된다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자의 초조함 사건의 진상이 어찌되었든 해종은 수차례에 걸쳐 위협을 받게 되자 심리적 불안감 때문인지 성격이 급변하게 된다 해종은 태자 시절 후백자와의 전투에서 전공을 올리기도 했고 도량이 넓고 지혜와 용기가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힘들 정도로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애워싸자 의심이 너무 많아짐에 임금의 채통조차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성격 또한 예민하게 변해서 느닷없이 화를 내거나 기뻐하는 등 감정기복 또한 심해졌다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는다면 누군들 변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해종은 주변에 무장한 갑사와 장사들 두었는데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상을 내려 안팎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군신들은 중병에 걸린 그의 침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인들만 왕의 곁을 지켰다고 한다 그렇게 945년 9월 해종은 34세를 일기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의 뒤를 이어 이복동생 왕효가 군신의 추대를 받아 왕에 오르게 된다 그가 바로 정종이 된다 해종의 죽음을 전후해서 사태는 금박하게 전개되었다 사사에선 왕규가 대강 박수류를 죽였다고 전한다 정종이 박수류의 반역을 의심해 갑곳으로 귀향을 보냈는데 왕규가 이를 뒤쫓아가 망명이라 속여 말해 죽였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왕에 오른 정종은 왕규가 반란을 일으킬 걸 미리 알고는 서경대강 왕십령과 모의에 대비하게 된다 그대 왕규가 난을 일으키려 하자 왕십령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왕규와 도당 삼백 명을 체포한 뒤 모두 베어 죽이고 만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기록이다 문신인 왕규가 역전의 용장 박수류와 대립하여 그를 죽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더욱더 이 두 사람은 해종의 뒤를 받들라는 퇴조의 유명을 받은 친해종의 세력들이었다 그들 앞에서 서경 세력과 황주 황포시의 후원을 받은 막강한 왕료와 왕소 두 왕자가 있지 않은가 이에 연구자들은 정종이 왕십령 등 서경 세력과 제우하여 해종을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이들 세력의 압박에 해종은 정신적인 불안감에 못 이겨 죽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역부족이었던 왕규와 박수리 등이 죽음을 막게 된 것이다 정종은 왜 서경 천도를 그토록 고집했을까 945년 왕위에 오른 정종은 초기엔 정무에 상당히 의욕적이었다 조금 신비스러운 감이 없진 않지만 고려사 전류에 기록된 하늘의 명은 정종이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왕위에 오른 이듬해인 946년 봄 정종이 태조가 묻힌 현릉의 성묘를 하러 가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요야, 서민을 불쌍히 어겨 규율하는 일은 임금의 임문이라 개경의 문무관 상당수를 살상하고 왕위에 오른 정종이었기에 적대 세력과 화해한 뒤 민심을 얻기 위한 조치였다 백승로는 즉위 초기의 정종을 담과 같이 평하였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힘쓰고 정성을 다하여 도리를 구했습니다 저녁에도 동불을 밝히고 신화를 불러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식사까지 늦게 하시면서 정무를 재결하시어 즉위한 초기에는 사람들이 모두 서로 기뻐했습니다 고려사 권 93 최승로 열전 즉위 초에 이렇든 무난한 정책을 펴 민심을 무마했던 정종은 947년 봄부터 서경 천도를 위해 대대적인 축성작업에 돌입했다 최직근인 대강 박수문을 보내 덕창진의 성을 쌓기 시작하여 병양 서경과 철옹, 박르, 삼척, 통덕에 성을 쌓은 것이다 그리고 가을에는 박수문의 동생인 박수경을 시켜 덕성진의 성을 쌓게 했다 고집인가 신념인가 한편 최원희의 아들 최강륜은 거란에 사로잡혔다가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 벼슬을 살았는데 기성의 사신으로 왔다 장차 거란이 침략해 들어올 것이라는 서신을 고려조정에게 전하게 된다 이에 정종은 군사 30만을 뽑아 광군을 조직했는데 당시에 중앙정부는 30만 대군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실제 광군은 각 지역의 호족들이 지역 단위로 귀합하여 편성한 농민 예비군이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나마 군 동원령을 내려 호족을 왕권의 통제하에 두려워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왕권 행사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은 혜종에 반해 정종의 북방개척과 서경천도 추진은 괄묵할 만한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종이 추진한 거대 공사는 민중이 감당하기 힘든 고역이었고 왕신은 그런 노역을 강제할 만큼 강력하지 못했다 장정을 징발하여 서경에 군거를 짓는 노역을 시키고 개경의 민가를 서경에 옮기는 일을 추진했으나 대다도의 사람이 복종하지 않았고 원망하는 바가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원망의 소리는 정종 반대파인 개경 유력 호족들 사이에서 나왔을 것이고 이를 감지했던 정종은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다 고려사와 고려사 전류는 한결같이 정종을 두려움이 많은 인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종은 언제 들고 일어날지 모를 반대파의 공세 속에 있었으니 그 공포는 가히 심대했을 것이었다 그런데도 정종은 자신이 세운 서경천도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 두려움은 많았으나 전성이 강하고 억센 데다 고집불통인 이중적 성격으로 정종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지달렸다 공사를 시행한 지 1년 만인 948년 가을 정종은 심장에 심한 충격을 받게 된다 동해진의 소무계 등이 왕군의 천덕전에 알련하려와 말 칠백필과 토산물을 바치는데 느닷없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과 천덕전에 서쪽 모퉁이를 친 것이다 일로 정종은 매우 놀란 뒤에 옮겨 놓게 된다 그리고 이듬해인 949년 3월 스물일곱 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게 된다 정종이 죽자 기뻐뛰었던 고려민주 이토록 젊은 나이에 정종이 죽자 서경에서 부역하던 인부들이 뛸 듯이 기뻐했다고 한다 서경 천도계획이 얼마나 무리한 일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정종은 왜 그토록 서경 천도를 고집했을까 최승로는 정종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도참소를 믿어 천도를 결정하고 또 그 타고난 품성이 강직했던 탓에 고집을 꺾지 않고 가혹하게 징벌했습니다 고려사 권93 최승로 열전 정종이 도참을 지나치게 믿어 천도를 강행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진실은 아닐 것이다 물론 정종이 왕위 계승 과정에서 많은 인명을 살상하여 죄식 때문에 불교에 깊이 빠졌던 건 사실이다 정종은 즉위 초부터 불교에 각별한 공을 들였던 것이다 왕궁에서 심리길인 계곡사까지 걸어 불사리를 바치는가 하며 곡식 7만 석을 여러 사찰에 사주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불교를 배우는 승려들을 위해 불명경부와 광학부를 설치하기까지 했다 이렇듯 정종이 불교와 풍수지리설에 깊이 빠졌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죄식보다 더한 그 무엇이 정종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 그 무엇이란 바로 서경의회 호족 세력이었을 것이다 정종은 왕십령 등 서경 세력의 군사적 후원을 받아 지기했다 그러나 개경지역에서만 박수리, 왕교 등 400명이 넘는 문무관료를 죽이고 차지한 왕이었다 저형된 문무관은 대부분 개경의 뿌리를 두고 있거나 지방의 근거지를 남겨놓고 올라온 호족들일 건 두 말 나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개경지역의 신려들과 호족들이 저형된 문무관료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을 터였다 따라서 정종은 원안의 표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서경 세력의 병력이 그대로 개경에만 남아있을 수만은 없으므로 그들 중 상당수가 복귀한 개경은 정종에게 그야말로 호랑이 굴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아무리 성격이 강한 정종이라 할지라도 왕자는 가시방석이었을 것이다 정종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기 위해 서경 천도를 강행했던 것이었다 정종이 반대파를 포용하거나 복종시킬 수 있는 카리스마나 정치력이 있었다면 이러한 무리수를 두진 않았겠지만 불행히도 정종은 그러하지 못했다 아니 왕권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력으로 왕이 오른 만큼 사실 정종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근거지로 도피하는 것 외에 별다른 수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서경 천도의 강행은 정종의 외통소였을 것이다 정종은 쿠데타로 집권에 명분이 없었고 또 없는 명분을 불교와 도참설로 극복하려 했으나 이러한 시도는 당시에 세력 관계로 보아 성공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었다 하여 정종의 서경 천도 강행은 정치적인 그리고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필사의 수였을 뿐이었다 광종 7년의 세월을 기다리다 광종은 신명순성 왕태우 유씨의 아들로 태조의 넷째 아들이다 이렇듯 광종이 왕이 오를 가능성은 적었는데 장자로 왕위를 계승한 혜종이 있었고 그 다음엔 정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광종은 두 형의 이른 죽음으로 왕이 오를 수가 있었다 925년에 태어난 광종은 청년 시절 후삼국기라는 격동기를 경험한 터라 계승서열과 관계없이 왕이 오를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왕자 시절의 광종은 형 왕료와 함께 왕실 세력의 핵심으로써 해종을 위협한 서경 세력과 친분을 두터이하며 활발한 정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형 왕료를 왕이 오른데 성공했고 요절한 정종의 선의를 받아 949년 왕이 오르게 된다 중앙집권책의 퍼석 광종은 왕이 오르자마자 대강 박수경에게 국초공역자 명단을 작성케 하고 등급을 매기게 했다 등급은 총 4등으로써 공이 제일 큰 4역자에게는 쌀 25석 3역자에게는 20석 2역자에게는 15석과 1역자에게는 12석을 내렸다 그리고 이를 복록의 기준으로 삼았다 공신들에게 쌀을 내려주면서 복록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지방호족들을 통제하려는 조처라고 볼 수 있다 지방민을 자의적으로 수탈하지 말라는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려사전료에는 초기에 공로가 있는 자들을 헤아려 쌀을 차등 있게 내려주고 예식으로 삼았다 고려사전료 권위 정종 4년 8월 이라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예식이란 복록의 기준이다 곧 관료들에게 생활을 보정해 주겠으니 이제 수탈은 곤란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비록 직접 명령한 형식은 아니었지만 광종은 낮은 수준에서나마 호족공신에 대한 견제구를 던진 셈이라 볼 수 있다 공약자 포상에 이어 광종은 주목할 만한 명령을 내린다 원보식회, 원윤신강 등에게 명하여 주현의 세공액수를 정하게 한 것이다 세공액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물과 산출량을 파악해야 했다 광종 때까지 왕권은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할 정도로 지방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러한 권력의 공백 상황에서 호족들은 군사, 행정, 재정 등 지역 통치의 전 영역을 담당하는 관직을 설치하여 지역민을 직접 지배하고 있었다 지방관의 파견은 983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하게 되었다 사실 지방을 직접 통치하려고 해도 당시 왕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현의 세공액수를 정하는 일은 우선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완수해 지방 통제의 기반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앞서 태조나 정종 때도 일부 지역의 관리를 파견해 실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광종이 지기초에 세공액수를 정하게 한 것도 전대에 이런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광종은 세공액수를 정함으로써 국가 수입의 증대와 함께 지방의 왕권을 미치게 할 수 있는 기출을 마련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직위한 이듬해인 950년 정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다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뿌리채 뽑혀 날아갔던 것이다 이 시기의 자연재해는 곧 하늘의 뜻으로 여겼던 시기였다 이에 광종이 재앙을 물리칠 방법을 묻자 사천대에선 덕을 닦는 것보다 좋은 곳은 없다 라며 진언을 냈다 고려사에 따르면 광종은 사천대의 조언을 듣고 항상 정관정료를 읽었다고 한다 항상 이라고 했으니 수십 번은 되풀이 읽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광종이 그토록 애도 켰던 정관정료는 어떤 책일까 정관정료는 당 태종이 신하들과 정치 토론을 한 내용을 오궁이 정리한 책이라 할 수 있다 태종은 치세 동안 당의 성세를 열어 이를 정관의 치라 부른다 당 태종은 비록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구금하기도 했지만 당의 건국과 치사의 기반을 확고히 다진 탁월한 황제이기도 했다 정관정료에서 태종은 국가 창업 이후 수성의 진환함을 역설한다 목숨을 건 창업과 권력 쟁탈 뒤에도 당 태종은 국가를 영속시키기 위한 방도를 신하들과 치열하게 모색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정관정우였던 것이다 치열한 왕위 계승전 끝에 제이 오른 광종은 이제 수성기에 들어선 고려 왕실을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해야 함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러한 광종에게 당 태종은 가장 본받고 싶어할 롤모델이었을 것이다 광종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개혁에 칼날을 드는 대신 태조 때부터 정비해온 북방의 진을 보강해 나아갔다 장청진, 위화진, 안삭진 등의 성을 쌓아 국경을 정비했던 것이다 그리고 중국 5대의 마지막 왕조인 호주와의 외교적 교섭을 활발히 진척시켜 나아갔다 호죽을 뒤흔든 노비안 권법과 과거제 광종은 즉 이후 칠년간 기득권 세력과 마찰 없이 대세 순응하는 태도를 일관했다 제승로는 이때 광종을 다음과 같이 평했다 정종의 유명을 받고 형제간에 도와 왕이 올라 아랫사람을 예로서 대하고 사람을 알아보는데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신과 귀족이라고 치우치지 않으셨고 항상 호강한 자를 누르고 소원하며 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셨으며 호랩이와 과부 등 불쌍한 이들을 구율하셨습니다 왕이 오른 후부터 8년 만에 정치와 교화가 맑고 공평해졌으며 형별과 은상은 법도에 어긋나지 않으셨습니다 고려사 권93 최승로 열전 기득권 세력의 측면에서 보아도 크게 무리한 정책을 취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모든 것이 물처럼 순탄하게 흐르는 듯 보였다 그러나 956년 중국 후주에서 온 쌍기가 항림학사에 중용되고 노비안 권법이 시행되면서 사정은 180도로 달라졌다 특히 노비안 권법의 시행은 호족 세력들에겐 떨어진 날벼락과 다름이 없었다 노비안 권법이란 원래는 양인들이었으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거나 빚을 갚지 못하여 노비가 된 자들을 조사하여 이전의 신분으로 되돌려주는 개혁 정책이었다 허나 노비는 호족 공신 세력이 지닌 경제적, 군사적인 힘이 원천이었다 평상시에 호족 공신 소유의 대규모 토지를 경작하며 국물 산출과 토지 확대에 이바지했으며 유사시에는 사병으로 전환되었다 그런 노비를 해방한다고 하니 호족 공신 세력의 힘이 약화될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1석 3주의 노림수, 노비안 권법 노비안 권법의 시행은 왕권강을 노리는 광중에게 1석 3주의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우선 호족 공신들의 세력이 단반에 약화되기 시작했는데 신분을 되찾은 양인들로 인해 국가의 세수가 늘어났고 중앙의 군사력은 강화된 것이었다 또한 노비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광중이 개혁 정책을 펼치는데 든든한 지지층이 돼주기도 했다 태조 때도 노비안 권법과 비슷한 정책이 있었다 918년 8월 태조는 백성 중에 궁예 때 터목 공사와 기근에 시달려 노비로 전략한 천여명을 파악하고 국구의 배와 비단으로 몸값을 치러 원래 신분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외에도 포로로 잡혀 노비가 된 자들을 방날려 했으나 공신들이 반발할까 두려워 실행하진 못했다 공신들의 힘을 제압하기엔 태조의 왕권은 미약했기 때문이었다 노비안 권법을 시행한 초기에는 속으로 원망하지 않은 허족 공신들은 없었으나 차마 입 밖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노비안 권법이 당시 기준으로 비춰봐도 정당한 계획이었기 때문이었다 개혁 세력의 공급 바이프 과거제를 시행하다 958년 쌍기의 권위에 따라 과거제가 도입되었다 노비안 권법 시행에 이어 과거제 도입은 개혁의 필연적인 절차였다 태조 때부터 광종 집권 초반까지 주요 관직은 모두 호족 공신들이나 그의 자손에게 마치 전리품처럼 주어지는 자리였다 물론 과거제가 도입됐다고 해서 조선시대처럼 주요 관직을 과거 합격자로 채울 수는 없었다 광종이 과거제를 도입한 이후 십팔년간 과거 급체전은 단 서른아홉 명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서른아홉 명에 그쳤다고 해도 과거제 도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의를 지녔다 각지의 근거지를 둔 호족들이 중앙정기의 요직을 나눠가지는 상황에서 공식 취업을 통해 관료를 뽑는다는 사실 자체가 기존의 인사체제와 체력관계의 균열을 가져온 것이다 광종 때 과거에 급지한 최섬, 진근, 서의 등은 경종 때와 성종 때에도 여러 요직을 거치며 실력자로 부상하게 된다 과거제 시행 이후 광종은 백간의 공복을 제정하게 된다 관리의 공복을 품계별로 자삼, 단삼, 비삼, 녹삼의 네 가지 색으로 나눠 있게 한 것이다 현직 관리의 상하 구분이 뚜렷한 공복 제정이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광종의 개혁에 호족들이 반발할 것은 명확 관하였다 이에 광종은 시군을 증강해 대비하기 시작했는데 광종이 이런 준비에도 호족들은 반발하기 시작했고 결국 고려는 숙청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다 쌍기 광종 개혁 정권의 이인자 여느 개혁 군주가 그러하듯 광종 역시 머리 역할을 할 인물이 필요했다 광종 개혁의 최고의 브레인은 중국 후주에서 온 쌍기라고 할 수 있다 개혁의 브레인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것인데 우리 역사상 보기 드문 일이라 할 수 있다 쌍기가 맡은 문병은 문신 중 최고의 지위로서 문신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였다 당연히 신뢰들의 반발과 견제는 막심했는데 광종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958년 쌍기를 과거를 주관하는 시험관인 지공거에 임명하게 된다 고려사 쌍기 열전에는 쌍기가 그 뒤부터 여러 차례 지공거를 맡아 후학을 장려하니 그러서 학문을 숭상하는 기풍이 일어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 지공거가 지닌 힘은 막대했는데 과거제가 완전히 정착한 성종 이후 지공거는 인사 선발권을 진 막강한 직책으로 이 자리에 한 번 오른 자는 자신의 계보를 거느릴 정도의 중진으로 대접받곤 했다 귀하인 쌍기 개혁 모델을 전수하다 쌍기는 호주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어떠한 자신을 지녔기에 광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는 고려사의 기록만으론 이해하기 힘든 문제였다 다만 그 의문을 짐작해 볼 만한 단서는 광종이 호주 세종을 모범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광종은 고려계획의 방향을 호주 세종의 황제권 광화 정책에서 찾았다 일본 역사저설과 진순진은 호주의 세종을 가리켜 이렇게 평한 적이 있다 5대 제왕 중의 명군이며 5대 10국 시대 내정의 진정으로 추력한 건 호주 세종 정도이다 세종은 중국 5대 최단병의 왕조 후안의 뒤를 이어 개국한 호주 태조 과규의 처조카이자 양자인 시형이었다 세종은 5대 50년의 과업이라 할 수 있는 중앙집권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선 중국 통일의 기태를 다져놓은 과도기의 건물이었다 이러한 세종의 중앙집권화는 세 가지 차원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과거제를 실시해 관료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의 기초를 세웠다 다음으로 황제 직속의 친위군인 전정군을 증강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집권화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세종은 이렇게 강화된 황제권을 바탕으로 내치를 안정시키며 중국 통일의 초석을 다질 수가 있었다 후삼국의 쟁패를 마치고 고려가 삼국을 재통일한 시점과 중국이 5대 10국의 혼란 속에 있었던 시점은 겹친다고 볼 수 있다 해종과 정종 때 빚어진 혼란상으로 왕조의 앞날은 장담할 수가 없고 이후 즉위한 광종은 호적들이 기득권을 인정한 채 조용히 사태를 관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에 반해 954년 즉위한 중국 후주의 세종은 앞서 언급한 주목할 만한 정치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종은 고려조정이 소상히 알려졌을 터이고 왕권 강화를 통한 중앙집권 체제의 수립을 원했던 광종에게 후주 세종의 개혁안은 더없이 좋은 모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때 후주의 사종을 소상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 과정에서 참여했을 법한 쌍기가 강종에게는 누구보다도 가장 필요한 인재였던 것이다 쌍기는 후주에서 고위직에 대한 감사와 법무관계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려조정의 해성처럼 나타난 쌍기가 높은 벼슬에 울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는 고려조 在舍고 oftenに歓워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다 동일한 나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하는 동일한 identifying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